여러분 안녕하세요. 율림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꿀팁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선학보에서 음이름을 빨리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선학보 아래에 숫자가 없다고 좌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선학보 읽는 방법 지금 이 시간에 딱 배워두시면 칼림바 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연주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 보시는 이 자리에서 오선학보 읽기를 해결하시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악 취미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시답니다. 오선학보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음악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으신 분들, 음알못이라서 자신 없어 하시던 분들, 오선학보 읽기를 어려워하시고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오선학보 읽기 율림바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속성으로 오선학보에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꼭 필요한 음악적 용어만 간단히 말씀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줄 보이시죠? 이 다섯 개의 줄을 바로 오선이라고 합니다. 이 오선은 다섯 개의 줄과 하나, 둘, 셋, 넷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율림바의 오선 노트 파트 1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 오선에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자리의 음표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각 줄과 칸마다 정해진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바로 음이라고 합니다. 음표의 자리가 오선의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음은 높아지고요. 음표의 자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음이 낮아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선의 자리마다 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변하지 않아요. 또 연주하시는 악기에도 그 소리 나는 곳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선에서 음표가 어느 자리에 있나 보시고 악기에서 그 소리가 나는 자리를 찾아서 연주하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제 음이름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이름이 있죠? 사물이나 지명, 식물, 동물 등등 이 세상에는 거의 모든 것들에 다 이름이 있어요. 음도 역시 높낮이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음이름이 있답니다. 음이름은 변하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음이름을 한 번 익혀볼게요. 아, 벌써부터 머리 아파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7개, 딱 7개의 음이름만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요즘 웬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도 7명 혹은 그 이상이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동창들, 또 친한 이웃들 이름 기억하고 계시듯이 친구 이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기억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레미파솔라시는 한 팀이에요. 멤버가 모두 7명인데요. 이 도레미파솔라시의 자리가 어딘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높은 음자리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곳의 음이름이 바로 도레미파솔라시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는요. 이탈리아어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 멤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도레미파솔라시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칼림바에 적혀있는 알파벳. 알파벳은 뭘까요? 그건 이 멤버들의 미국, 영국식 이름입니다. 그럼 이 멤버들의 미국, 영국식 이름은요. C, D, E, F, G, A, B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럼 또 칼림바에 숫자가 적혀있어요. 그 숫자는 뭘까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음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르는 음이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 라, 마, 바, 사, 가, 나 음악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말 음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코드 사용하실 때 알파벳이나 숫자가 더 이해하기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숫자나 알파벳으로 기억해 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고요. 5선 위에 음표들이 순서대로 쭉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가운데도, 가운데도, 미들, C라고 불리는 이 친구인데요. 네, 왜 가운데도, 미들, C라고 불리냐면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사이에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의미라서 가운데도, 미들, C라고 불립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지금 기억하실 때 기준이 되는 친구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운데도, 미들, C, 숫자 1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음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인데요. 5선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친구는 음 이름이 소울, G, 숫자로는 O입니다. 네, 이 G음을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높은 음자리표가 영어로 G클래프예요. G클래프인데, 왜 G클래프냐면 영어 알파벳 G의 모양을 본따서 이 G클래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알파벳 G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높은 음자리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 시작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 G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높은 음자리표 시작하는 이 부분이 G음이에요. 제일 처음에 기억해야 될 C,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G. 네, 잊지 마시고요. 도, 솔, C, G, 1, O. 네, 편하신 음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7개의 음 이름 중에서 1, O, C, G 이렇게 두 개의 음 이름을 벌써 알게 됐어요. 이 두 음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음 이름들을 찾을 때 이 두 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선보에서 음표들이 순서대로 올라갈 때 줄, 칸, 줄, 칸, 줄, 칸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줄, 칸, 줄, 칸 순서대로 올라갈 때 음 이름도 같이 순서대로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다음에 우리가 1 다음에 숫자가 2죠. 그런데 갑자기 1 다음에 숫자가 4가 튀어나오거나 7이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음표를 어떤 음 이름인지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숫자 1 다음에는 숫자 2겠죠. 그래서 여기 도 자리에서 바로 옆에 여기 칸, 바로 옆에 있는 이 음은요. 바로 숫자 2, 알파벳으로 D, 레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여기 아까 솔 자리 있잖아요. 솔, 이 솔 자리. 솔 자리에서 솔은 숫자로 O인데요. O 바로 하나 아래는 숫자가 뭘까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솔 자리에서 바로 하나 아래는 숫자 4. 네, 그 다음에 알파벳 G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F, 솔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파가 됩니다. 그러면 솔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 볼게요. 하나 위로 올라가면 도, 레, 미, 파, 솔, 라가 되겠죠. 라 숫자로는요. O 다음에 숫자 6, 알파벳으로 C, D, F, G,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 1에서 7까지 그러니까 7개의 음 이름 중에 우리가 1, 2, 4, 5, 6 이렇게 5개. 그러니까 도, 레, 파, 솔, 라, C, D, F, G, A 이렇게 5개의 음 이름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됐어요. 7개 중에 5개니까 거의 다 왔죠? 자, 여기서 빠졌는 음 이름이 바로 이 친구와 이 친구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 음표와 여기 세 번째 줄에 걸쳐져 있는 이 음표인데요. 여기에 음 이름은요. 자, 1, 2, 2 다음에는 우리 숫자 뭐겠어요? 3이죠. 그리고 여기 6 다음에는 7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1, 2, 3 혹은 4, 5, 6, 7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줄칸, 줄칸 이렇게 음표들이 순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냥 줄줄, 줄줄 이렇게 뛰어넘으면 사이에 칸음이 하나 빠지게 됩니다. 그럼 숫자로 1부터 시작이면요. 1 다음에 2 빼고 바로 3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3 다음에는 4 빼고 바로 5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5 다음에는 6 빼고 바로 7, 7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하실 때 악보를 보시고 음표들이 순서대로 올라갈 때는 음 이름도 순서대로 올라가주시면 돼요. 도레미파솔라시, C, D, E, F, G, A, B, A, B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시고 1, 2, 3, 4, 5, 6, 7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고 연주하실 때 악보가 줄줄줄 칸칸칸 이렇게 이동이 될 때는 건너뛰기를 하시면 돼요. 숫자로는 건너뛰기 1, 3, 5, 7, 2, 4, 6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 가시면 되겠고 또 도, 미, 솔, 도, 미, 솔, 시 혹은 레파라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계산해서 음 이름을 찾는 것보다 5선의 음표들 높낮이를 그림으로 봐주세요. 그림으로 봐주셔서 줄줄줄 칸칸칸 건너뛰기 또 차례가기를 잘 활용하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가운데도 1번 음과 솔, 5번 음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토 바로 옆에, 그러니까 1번 바로 옆에는 2, 그 다음에 1에서 바로 건너뛰면 3, 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솔에서 바로 아래는 파,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라, 숫자로는 5, 바로 아래는 4, 5, 바로 위에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솔에서 여기 건너뛰기, 줄에서 줄로 건너뛰면 7, 그래서 솔 다음에는 시, G, 그 다음에 B 이렇게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음 이름을 또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숫자 1부터 7 다 사용했어요. 1부터 7까지 다 사용했는데요. 제가 아까 음 이름이 7개라고 했죠? 1, 2, 3, 4, 5, 6, 7, 도네파솔라시 이렇게 7개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C, 숫자 7, 여기 알파벳 B까지 다 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로 돌아가야 돼요. 네, 숫자 1, 다시 도, 그 다음에 다시 C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기 다시 돌아갔었을 때는 음이 한 옥탑으로 올라가졌기 때문에 다른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칼림바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숫자들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알파벳 위에도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와 알파벳 위에 점을 하나씩 찍어서 순서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도 솔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5선에서 맨 꼭대기에 걸려있는, 여기 칸 맨 꼭대기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 음이 바로 솔, 쥐, 숫자, 오, 땡, 네. 이렇게,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가볼게요. 도 바로 옆에는, 자, 숫자 2, 네. 위에 점 하나 꼭 찍으셔야 돼요. 숫자 2겠죠? 그리고 도 바로 옆에는 레입니다. C 바로 옆에는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줄 칸, 줄 칸 말씀드렸어요. 줄 칸, 줄 칸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칸, 칸 이렇게 됐어요. 칸, 칸이니까 우리 건너뛰기를 해야 되겠죠? 1에서 건너뛰기라면 숫자 3이 됩니다. 도, 미, C, D, 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솔, 네. 여기 솔 음을 기억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자, 솔에서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은 파예요. 자, 5에서 하나 아래 내려가면은 숫자 4가 되겠죠? 자, G 바로 아래는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솔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요. 자, 솔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면 라, 알파벳으로는 A, 숫자로는 O에서 하나 올라가니까 6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도라, 미, 파, 솔, 라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기 이렇게 덧줄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네. 요 음표인데요. 요거는 칸에서 칸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칸, 칸으로 해서 번어뛰기 하시면 됩니다. O 다음에는 숫자 7, B, 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1부터 7까지, 네. 위에 숫자 위, 그 다음에 알파벳 위에 점 하나씩 찍힌 음이름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 숫자와 알파벳 위에 점을 하나씩 찍어서 1부터 7까지 또 다 익혔는데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덧줄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 음표들이 있어요. 자, 요 음들을 한번 음이름을 알아볼게요. 자, 그럼 우리 7까지 다 왔으니까 또 다시 1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여기는 숫자 1 위에 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찍힙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도음에서 한 옥타브가 또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점을 하나 더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 위에 점 두 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1, 2, 3, 4 이렇게, 네. 이렇게 음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C, C 바로 옆에 D, 그 다음에 2, 네. 이렇게 건너뛰기 해서 E,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도, 레, 미, 파. 네, 순서대로 가게 되면 도, 레, 미, 파, C, D, F, 1, 2, 3, 4. 건너뛰기를 하시게 되면요. 1, 3, C, E, 도, 미. 그 다음에 또 건너뛰기 이렇게 칸칸 하시게 되면은 2, 4, D, F, 레, 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도와 솔의 자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도와 솔은요. 알파벳으로 C, G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1, 5입니다. 음역대가 높아질수록 숫자나 알파벳 위에 점을 하나하나 두 개를 찍게 되는데요. 자, 이 도와 솔, C와 G, 숫자 1과 5의 자리를 이 5선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가운데도, 네, 가운데도 미들 C, 숫자 1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여기 솔, G, 숫자 5입니다. 자, 여기 솔 자리는요. 아까 이 높은 자리표 영어로 G클래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G클래프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시작하는, 높은 자리표 시작하는 이 줄, 두 번째 줄, 여기가 바로 G음입니다. 네, 그래서 솔, 알파벳 G, 숫자 5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찾으셔야 될, 기억하셔야 될 음은 바로 여기. 네, 도, 알파벳 C지만 위에 점 하나 찍어주시고, 숫자 위에 1점 찍어주시고요. 자,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여기 맨 꼭대기, 5선의 맨 위에 이렇게 칸에 있는, 네, 여기 솔, 알파벳 G 위에 점 하나, 숫자 5 위에 점 하나, 이렇게. 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덧줄 두 개의, 이렇게 줄에 걸쳐져 있는, 도, C 점 두 개, 1 점 두 개, 이 음을, 네, 먼저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 솔, 도, 솔, 도 자리를 기억해 주셨으면요. 자, 이 자리에서 나머지 음 이름을 찾으실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음표가 그려져 있을 때는 순서대로 1, 2, 3, 4, 5, 6, 도, 레, 미, 파, 솔라, 시, C, D, F, G, A, B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줄줄줄, 칸칸칸 이렇게 건너뛰기가 되어 있었을 때는 숫자도 1, 3, 5, 7, 혹은 2, 4,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바로 옆에는 레, 도에서 건너뛰기 하면 미가 됩니다. 솔 바로 아래는 파, 솔 바로 위에는 라. 자, 그 다음 도 바로 밑에는 C, 도 바로 옆에는 레예요. 숫자로 따지면요. 1 바로 옆에는 레고요. 1에서 건너뛰기 하면 3이에요. 자, 그러면 5에서 바로 아래는 4가 되겠죠. 5 바로 옆에는 6입니다. 5에서 건너뛰기를 하면 7이고요. 여기 1에서 바로 아래는 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음 이름을 하나씩 계산하지 마시고 음 높이나 줄, 칸을 따지셔서 그림으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익히신 음 이름들이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도 친해지고 이름을 잘 기억하려면 자주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까이 지대려고 노력해야 하죠. 그것처럼 지금 익히신 음 이름들 어느 자리에 있는 친구인지 자리도 보고 이름도 자꾸 불러보시고 또 손으로 쓰기도 해보고 친해지셔야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오래오래 남기실 수 있으세요. 음 이름이나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악보에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적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실 수 있게 연습 문제들을 준비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지만 아까 설명에서처럼 오선악보를 그림으로 보시고 자리를 빨리 계산할 수 있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글자를 알아가듯이 음표와 음 이름은 음악에서 사용되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더 업그레이드된 슬기로운 취미생활 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